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. 전국의 빈집, 지난해 10만 채 가까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농촌만 아니라 대도시도 이제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데요.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도시 부산과 농촌 전남을 돌아봤습니다. 구석찬 정진명 기자입니다. 한때 이곳은 집을 구하려는 노동자들이 넘쳤습니다. 집 지을 공간이 모자란 언덕은 주택으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. 가까이 다가가니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. 공가, 빈집이란 글씨가 이 구역 200채 대문에 붙었습니다. 주인 없는 건물은 망가지고 흘러내립니다. 사고 위험이 도살입니다. 집이 비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입니다. 인근 조선소가 쇠락하면서 지역 불황이 시작됐습니다. 함께 돌아본 전문가는 악순환이라고 했습니다. 불황의 주민이 줄고 슬름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는 더 줄고 있습니다. 빈집이 하나가 생기면 빈집을 둘러싸고 있는 내 집은 빈집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최악으로 떨어지잖아요. 부산 빈집 수는 5천여 채를 넘어가고 등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빈집은 또 다른 빈집들을 낳고 안전해야 할 우리 보금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. 도시 기능을 좁먹기 시작한 빈집의 역습. 농촌의 상황은 어떨까요? 전남의 한 농촌 지역에 나와봤습니다. 마을 안쪽에 있는 이 집은 몇 년 동안 방치돼 있었는데요.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고 창틀은 낡아 썩어가고 있습니다. 방 안엔 먼지가 내려앉았고 달력은 2014년에 멈췄습니다. 나이 든 집주인이 사망하고 집은 빈채로 남았습니다. 전남 지역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이 빈집입니다. 일곱 채 중에 한 채가 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. 농촌의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더 절박하고 단순합니다. 도령층이 사망하고 도시에 사는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.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서울 수도권을 빼면 전국 어느 지역도 이제 빈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. JTBC 정진명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